누나 왜? 콩나물은 나물이야? 콩이야? 콩나물 밥 먹고 싶냐? 아니 콩나물국? 아니 콩나물 무침? 아니라니까 심심하냐? 어 심심하다 죽는다 조심할게 안전하게 살아 시켜야 콩이야? 나물이야? 콩나물이면 더 죽어 맛있잖아? 누나 뭐 뽕브라는 뽕이야? 브라야? 뭐 어 뽕이 궁금해? 브라가 궁금해 어 뽕 왜이래? 브라 왜이래? 뽕브라 내 가슴에 닿은 건 뭐다? 다 가슴 뽕도 내 가슴이다 알았어 무서우니까 그만해 그렇지 뽕브라는 뭐다? 뽕이다 브라다 가슴이다 그렇지 뽕에 대한 편견을 버려 응?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겠군 그런데 남동생 무서우니까 하지마 웃겨 해봐 남자들은 여자들이랑 자고 나면 친구들이랑 다 얘기한다며 두다도 없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다 얘기한다며 내가? 왜 얘기해? 얘기 안 했다니까? 미쳤어? 아니 그럴리가 또라이들이네 정신 안 차리지? 내가 뭘 잘못한거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말하지 말라고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 남자시끼들아 나는 아니야 누나 이거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어? 위험한 발언이라고 성급해? 위험해? 하고 나서 말하지 말라고 아닥하라고 안 성급했지? 안 위험했지? 응 안 하도 니가 날 의심하면 그때부턴 내가 위험한 여자가 되는거야 남자시키들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일도 안그랬어 맞아? 어 맞아 앞으로도 됐어 뭐 하라고 해 아 아유 숨 좀 쉬자 아우 별로야 어 저녁 여행